그냥 녹화를 끊었었거든요 게임도 질 것 같고 해서 와우 두배 와우 으흠 바텀이 펜내느다가 나스가 올 것 같은데 얘까지 오면은 백나까지 오면은 큰일났네 아니 저는 두배가 아니라 상관없어요 자기만 두배라서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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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ㅎㅎ 흠 흐흫 ㅎㅎ 어게인, 어게인, 어게인 스펠링 뭡니까? 아 예전에 알았는데 까먹었어 진짜 미친, 아... 미친 짓 한만 하려다가 그냥 말았다 피셔로 여길 막아버릴까 했었어요, 순간 먹어봐야지 에에에에에에 아이씨 아이씨 토템 빡 아프지 인마 응? 그렇지 니가 아무리 열심히 디나를 쳐도 라인은 온단다 이게 영혼불면들 법칙이지 으야 피셜 꽝 꽝 으아 예 요즘에 저 밤추가 서포터로 많이 나다녀요 으흠 하나 한번 먹자 으흠 베이스앤드 트렌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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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으라 그래요 어차피 저 먹지도 못하는데 저거 저거 먹으려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오우 오우 예스 바이키나 딩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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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악하기도 좋고 다루기도 쉬워서 초보자들이 많이 좋아했죠 맞아 아씨 밤이다 큰일났다 밤이다 밤이다 도망가 흠 없어 그만 좀 때려 아씨 꽝! 꽝! 아프지 새끼야 제가 이렇게 딜교를 한 이유 성소가 오픈됩니다 우아 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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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 아 아니 그게 왜 거기서 나타났냐 아우 너무하네 응?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싸우자고? 아이씨 싸우자고? 내가 만만하나? 어? 내가 만만하면 물었다 엄마 만만하네 이 정도면 오우 예스 오우 예스 오우 예스 아이씨 빵 내꺼? 난 미니백을 못봤어요 지금 아까 거기서 일부 넌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되는거에 스벤이 더 잘 크고 있어서 얘보다 만만하게 물었다 만만 얼마 쌓아두고 있을지 모르죠 여기서 천원 쌓아두고 있을 수도 있고 일단 미드가 없어요 무서워요 미드가 없어요 무서워요 사와디 갓 아무도 없어요 어 누구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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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갑시다 밤추주 밤추군요 저 도타하는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거 같다고요? 두야님? 예전 닉네임이 뭐예요? 예전 닉네임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기억해주겠습니다 요번 대회에서 MP선수가 엄청난 캐리를 했잖아요 환영의 창기사로 환영의 창기사로 저 처음 도타할때 본거 같다고요? 아프리카에서? 일단 낫이라서 죽을거 같진 않은데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저 처음 방송할때 보신 분이면은 내가 다 기억할텐데 으아이 문신 아우씨 조급해하지마라 봄은 온다 아프리카 보짜은 꽤 같이했는데 다른 분이랑 착각하신거 같은데 저랑 아프리카 그 뭐시갱이냐 에스프레소 봐바? 그분이랑 저랑 되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저는 도타를 그전부터 해왔고 제가 도타 방송 시작하고나서 보짜은 누구 알려드릴 때 말고는 안했는데 보짜 자체를 거의 안했는데 보짜 자체를 거의 안했는데 방송하시는 그 에스프레소 봐바님인가? 그분이 방송을 하셨던 분인가 보짜 헤이스트 누군가 얘가 먹은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프리카 방송할때도 저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 에스프레소 바바님이신가? 하여튼 그 분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그 분 아니냐면서 저 많이들 찾아오셨었어 요즘엔 많이 했으면 저 맞는거 같은데? 아 이씨 아퍼 아프다고 이 새끼야 아프다고 했어 안했어?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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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아 오지말라고 죽여? 응 알았어 죽여 네 누구 같이 할때도 거의 일반 했던거 같은데 제가 요즘 매물 많이 하긴 했어 아 진짜 죽이고싶다 죽이고싶다 정말로 죽이고싶다 진짜 씨 하지만 죽일 수가 없다 죽일 수가 없다 아 아 아 제피는 최고의 cc기자 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샤어 아.. 몰라.. 감히.. 피 박고 피셔를 박히.. 박히면은 그 누구도 꼼짝 못함 나 이거 써재? 피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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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안 돼 안 돼 안 돼 집에 갔다 와 봄은 온다 피셔의 봄은 온다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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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치지마 치지마 알겠어 아퍼 솔직히 센척했지만 너무 아퍼 이거 뭐 걱정 없겠는데 얘 메가킬임 나 칼이 안 나올 것도 아니고 칼나오면은 피셔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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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 아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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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먹으러 갑시다 저거 먹으러 갑시다 저거 먹으러 갑시다 저거 먹으러 갑시다 사실상 나랑 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대요 사실상 나랑 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대요 한 천원쯤? 흐헤헤 안 돼 이건 놓치겠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거 놓치는거 어쩔 수 없어 나 이거 진짜 뭐 아무것도 안해도 되겠는데요 타일 다음 신발 올린 다음에 포스텝 그 다음에 어둠의 검 그 다음에 율 이렇게만 갈겁니다 뭘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뭘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석상은 얼마에요? 저거 장터에서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나 나도 석상 하나 갖고 싶다 다들 응원하는 팀 막 이렇게 있는데 나는 없어 가자 복수의 시 복수의 시 아아 아 늦었어 아 죄송합니다 아 안 그럴게 안할게 안할게 안할게요 그건 뻥이지 사실 아 씨 아 씨 늦었어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장난 아 아 그래요 저는 나중에 나중 기록서니까 안주는게 아닐까요 스벤 죽었어 큰일났다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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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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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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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초 뒤에 보자네 진짜 마음가 커 100초 뒤에 보자 아 또 쏴바 또 쏴바 오구구구구구 비해지롱 꽝 실수했네요 야 뽀 쏴봐 어어! 노! 노! 아 먼저 달러오는건 비겁한거지 집에 왔다 올게 안되겠다 야! 왜! 왜! 노! 노! 아 뭐 뭐 하고 죽으라는건가? 뭐 아가님이라도 있니?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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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갈게 나 이제 갈게 간다! 형 간다! 나 다 했다 나 간다 그랬다 나 간다 그랬어 나 간다 그랬어 나 안갈거야 아씨 안갈건데 궁이 찼어 나 진짜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갈거야 나 갈거야 응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주인님 끽끽 끽끽하자 끽끽 안해? 안했어 어? 쏘리 미안해 이거라도 줄게 아 내가 궁이 없다 내가 아까 써서 궁이 없는데 일단 난 헤이스트 와우 안보이는데 이정도면 스벵 너 정글 먹어 정글 먹으라고 했다 꿩 예스 예스 좋아좋아좋아 이 맛에 내가 응? 욕을 하는거지 좋아좋아좋아 이겨야죠 이겨야죠 뭐 그 윤빛칼날까지 판이 가 거 같지도 않은데 아씨 내 피 내 피 아하씨 내 내 내 내 피 쇼어어 어 안돼 형 간다 흐헤 태tek 디나이하고 죽어. 작렬하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Uma 공막막imas 꽁꽁꽁 기다려라 형이 왔다 형이 형이 다 해줄께 형이 도착했다 꿀살 으응 으응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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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빨 너무 꽉 빼물었나? 아 이빨 됐다 형 자라난다 오 예스 아 아 쟤는 죽었어?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 으음 아씨 그거였어? 그거였어? 흠 일로와 일로와 흠흠 흠 흠 흠 흠 흠 으윽 지금 어! 어! 어 됐다. 광! 내 복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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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스! 뽕! 스스스! 뽕! 스스스! 아, 뽕! 스스스스! 아, 숨차...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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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... 나... 이대로 계속 이대로 게임하다가는 그거 올 것 같아요, 아... 이 놈! 그 놈! 아니, 이 놈! 이 놈! 그래, 그 놈! 그렇지, 좋아. It's not ready. It's not ready. 어쉐가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목소리는 되게 멋있어. It's not ready. It's indeed. 아, 내 건데. 하지만, 얼마나 줄게. 으이후... 귀하자... 으아 Lost... 으아, 하... 으ㅓ아... 아아 아아 어디갔을까 이새끼 복수하고싶다 아 이새끼 복수하고싶다 아아 하지만 복수할수없다 스턴! 연개의 새끼야 음? 이게 바로 스턴 연개다 으하하 더블 데미지? 더블 데미지? 큰일났다 아 금단의 더블 데미지를 먹어버렸다 지진술사가 더블 데미지를 묵어버렸습니다 진짜 이거는 진입 진입각을 봐야돼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다 이거는 으앗 으앗 집에 갑시다 이거 아 이거 1400원이죠 어 1300원이네 당장 바로 좋았다 템들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자 이새바 안 돼 안 돼 아 안 돼 흠흠흠 흠흠 없군 없은 도망쳐 누가 진짠지 구별해내는 법 갔네 아이씨 제가 꿀팁 알려주려고 했는데 진짜를 구별해내는 꿀팁 응 또 있다 보여드리죠 없네 아이씨 아 지진술사 두번 하다가 진짜 고혈압으로 사망하겠다 간다 아 아 눈빛 엄청난 이니쉬 우리 팀을 죽이는 이니쉬 나 왜소하네? 옆에 있는데? 아 미안 아 가지마 미안해 쏘리 쏘리 암 쏘리 되게 오라고 하네 그거 한번 실패할까 야 내가 하는 것마다 다 그거 성공하면 여기 안있지 아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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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회 나 했으면 그냥 부시고 죽었다 진짜로 진짜로 나 했으면 저거 부시고 죽었다 흐흐흫 뭐야 쟤가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그냥 나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였으면 부시고 죽고 이제 또 팀원한테 욕 처먹겠지 여기요 여기요 여야 네 rai BASE END TREMBLE BASE END TREMBLE BASE END TREMBLE ONWARD FORWARD LET'S ROLL VERY GOOD OOF OOF A TREMBLE FAST FAST O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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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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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쏘리이이 나 사단해야 되거든 내일 다 죽었네에에에 왜 소환하는거야? 음 여기 밀면 될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센삼 봉풀 미쳤다 존나 쎄다 아 쟤네 돈부 없어 못믿어 이거 아이 못막아 못믿어가 아니라 못막아 이거 이거 어떻게 막을거야 너무 빠른거 아니야 메가 응 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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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가만 만들면 되는데 쨍 끝난 듯 하네 빵 빵 빵 하하하하 미쳤다 얘한테 막았어야 되는데 에이 분신아 많이 생성해라 어차피 못오죠? ㅂㅜㅜㅜ 집에 가야되죠? 이 불길이 니가 있는 곳을 안내해줄 것이야 하지만 다른 놈 있군 하지만 너무 아프군 분신 찾는 법 으악! 으악! 헤헤헤헤헤 흐흐흐흐 흐흐흐흥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... 왜 안맞았지? 약간 궁범이 밖에 있었나봐요 궁이 맞긴 맞았는데 아...씨 여진이 안들어갔어 그냥 팔아 그냥 어! 팔...괜히 팔았다 GZWP 어? 쟤 더블다운했네?